비 안 오고 하루잉 하루잉 날씨 비 오나? 비 안 오겠지? 비 온다고 그랬어? 비 온다고 그랬지? 하루야! 하루 어디 있어요? 여기 있네! 국내선 국제선을 타면 될 거 아니야? 인터넷 쉬널 타면 돼 지금 2번 계획 하루 2번 계획 더 해 하루 하루 일어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루야 일어나 도착했어요 이 하루 오구 졸려요 와 진짜 귀엽다 안녕 공항 왔어 하루? 공항 왔어 하루? 공항? 공항 왔어 하루? 공항? 공항 왔어? 아니 여기 와봤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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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요? 아니 왜?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도망했다 그치? 도망했다 그치? 도망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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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맞는거 봐 제주도 왔다고 티 나나요 도망갔다 도망갔다 소년단 도망갔자 에아 한참의 작은 집으로 오는 오븐을 한 번 더 더 살고 있습니다. 한참의 집은 2분이 더 잘 안정적입니다. 한참은 4분을 더 살고있습니다. 한참은 4분이 더 잘 안정적입니다. 4분 7분이세요. 이쪽은 6분입니다. 야, 국물 먹어봤자? 응. 괜찮아? 이제 손 낸 거야? 응. 어우, 큰일 났어. 웬일이래. 아이고, 꼬질해. 진짜 신나. 어머,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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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희 바지가 먼저 초라하고. 괜찮아. 편하게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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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,OOD 김민 scan Hij 왔는데? 밥서chagry 누 recreational measures 흐흨 흐흨 넌 환영 어떻게 저렇게 뛰어올까? 아니 으흨 하람도 안 좋아 바다 온거야 바다 바다 하루야 하루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